운동하자. 너는 뭐 오빠한테 뭐 없어? 오빠는 최대한? 오빠 지금 최대 4개지. 어, 최대 4개야? 아, 근데 진짜 신발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오빠가 계속 그거 갖고 싶다고 한 거야. 몇 개, 몇 개 하면 사줄 건데? 5개? 5개는 안 되지. 6개? 7개. 못해? 3개 더 한 건데? 그냥 안 사주겠다는 거야. 사주기 싫다는 거야. 5초도 그랬어. 대신에 그럼 나 이렇게 해도 돼? 어, 다 그놨지? 아, 저렇게 하면 많이 하지. 그래? 왜? 그거는 쉬는 거야? 아니, 어렵지. 이걸로 7개다? 7개. 지훈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동생 이기려고 너무하네.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최대치가 4개였는데 신발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. 하나. 둘. 약간 정 자세 아닌 거 아닌가요? 팔 좀 다 해야 되는데. 진짜 부들부들하고. 안 되려봐. 살 떨리는 거 봐. 네. 근데 근력이 진짜 좋네. 잘 버티신다. 잘 버티신다. 잘 버티신다. 신발! 신발! 아니, 오빠야. 신발! 아니, 오빠야. 신발! 신발이죠? 신발이죠? 그죠? 신발이죠? 신발. 아니, 맞네. 7개 맞았지? 와. 나 너무 못 나 보인다. 남들은 10개 하는데. 10개, 20개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. 예전에 오빠가 갖고 싶다고 계속 저한테 보여줬던 신발이 있거든요. 그거 사줘야죠.